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오늘은 제가 이렇게 SNS를 보다가 엄청나게 맛있어보이는 떡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짠 얘가 카카오 크림떡 녹차 크림 크림 카카오 녹차 티라미수입니다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겠지? 아 귀여워 꼭 그거 같다 생가치루에 나오는 음 컴오이들 대박 뭐야?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쿠키 앤 크림에 있는 그 오레오 쿠키 맛이 나면서 안에는 팥이 씹혀요 팥 크림이에요 음 신정해 다음은 녹차 음 음 음 음 으아 으음 대박이야 녹차 아이스크림 맛 나요 으음 진짜 맛있다 다음은 치라미수 일단 하나씩 다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한 번 더 먹어보고 그 다음 또 맛있게 한 번 더 먹어보고 계속 먹을거야 치라미수 으음 뭐야? 그 커피 맛 사탕 맛 아니 그 커피 맛 사탕 맛 음 그 커피 맛 사탕 맛 나요 커피 사탕 맛 얘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아 근데 다 맛있어요 어 괜찮은데? 근데 뭔가 떡 같지않고 디저트 같아요 케이크 약간 이런 느낌? 오우와 대박 우와 대박이에요 후우 어 색깔이 너무 예쁜데 안에 크림이 엄청 듬뿍 들어 있어요 완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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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레오 팥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적당히 달아요 다음은 녹차 하아..예쁜거바 얘는 진짜 완전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가 제일 맛있네 녹차가 제일 맛있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먹었잖아요 더 못 먹겠어요 일단 한씩 다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한 번 더 먹어보고 그 다음 또 맛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든든하네요 엄청 든든하고 예 조금 느끼하..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맛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이렇게 크고 사이즈가 엄청 크고 왜냐면 제 눈만 해요 한 이 정도? 딱 이 정도만 해서 사이즈가 꽤 크고 이렇게 들면 묵직해요 그래서 개수는 조금만 먹었는데 엄청나게 든든하고 배부르고 조금 예 그런데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맛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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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게 가격이 이거 하나당 14,000원 정도 했어요 14,000원 이거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였는데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약간 어쩌면 비싸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생각보다 든든해서 아마 간식으로 먹으려면 두 알 정도 세 알 정도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뭔가 디저트를 식사로 먹는 듯한 기분이에요 아니면 식사를 디저트로 그럼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고고고고고 안녕 으흠 으흠